오빠정기쟁이 저번에 한번 다행이나 갈았는데 오늘 하나 더 갈아보자 저번에 한번 갈아 봤으니까 이번에는 실수 안하고 잘 갈겠지? 저번에 한번 갈아보자 이것도 빼야겠지? 이렇게 하면 안되지?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응 오케이 이걸 하나 더 빼앗겨서 껴야지 열쇠고리를 밖에 쪽으로 해 덜 두고 열쇠 stuk Model 集 tumor tema oversees 색상 wait 명중에 이름 문 라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